오늘 우리는 김정수 태양방직공장 노동자학숙 준봉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노동자학숙을 멈춰 돌아가시고 오일절 경축 노동자연회까지 상대히 마련해 주시어 공장 노동교육의 가슴마다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찾는 진흙 속에 답숙 준봉식을 진행하는 것은 김정수 태양방직공장 노동교육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의 노동교육이 그나큰 경사입니다. 이 세상 천백마디 감사의 말 다 골라보아도 온수님 고맙습니다. 이처럼 훌륭하게 꾸려진 세합숙에 입사하는 것만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니 정말 이 행동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계하는 것은 이 사랑과 배려해 꼭 자세스님 맡은 일에 도전하는 것으로 꼭 받아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희한하게 그려진 퍼슬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막 꿈을 꾸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잠을 잔다 해도 잠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희한하고 멋있습니다. 마지막 일에 même 모든 일을 기반으로uni 공간에 하루는 행복히 사라짐 겁니다. 엄청난 돌아다니때로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잘생각한 기술로 만드는 일입니다. 넘어간 기술로 오는 일이다. 이제 충분하지만 충분합니다. 갑자기 북한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을 지켜라는데 이런 시간에 모여야 하는 것은 일을 chorus한다는 gel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